하이, 리비입니다. 이번에는 방콕, 편의점, 간식, 먹거리들, 슈퍼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사와봤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편의점 샌드위치 꼭 먹어보라고 하셔서 편의점 샌드위치 하나 샀고요. 나머지는 과자들이랑 유제품.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샌드위치. 저 셀먼, 튜나 셀먼으로 샀거든요. 두 개로 나눠주시니까 하나 언니 먹고. 진짜 미쳤다. 미쳤다. 달짝지근한 치즈 참치 마요. 근데 파슬리맛도 느껴지고 파맛은 치즈만 나요. 참치맛은데 마요 치즈 비율이 엄청 높은? 그리고 이거 빵 포스트해지시거든요? 근데 거짓이 파삭해졌어요. 음, 좋아. 끝부분이 길게 같은 걸 눌린 것처럼 파삭해져서 웬만한 토스트, 토스트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거는 미, 마요? 미우? 라고 하셨는데 밀크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전혀. 근데 우유 같아 보여서 샀습니다. 와... 네. 음, 두유. 두유다, 두유 이거. 요게 햄치즈. 그냥 햄치즈다. 근데 치즈가 되게 짜. 햄은 솔직히 막 맛있진 않은데 치즈도 맛있어요. 치즈가 다 있어. 이건 실패 없는 맛이야. 음, 음, 음. 포장지를 이렇게 토스트를 데워서 비닐에 담아주셔서 없습니다. 포장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먼 그게 진짜 맛있었다. 음, 근데는 맛별로 되게 다 민트, 향이 세거든요. 비타민도 들어있어서 요거는 사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패스할게요. 망고는 오늘 아침에 제가 먹었는데 세국 망고가 진짜 맛있어요. 길거리에서 어떤 망고를 먹어도 맛있는데 요거 약간 그거 말려서 약간 소가파도 뿌려놓은 것 같은? 얘도 먹었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얘는 모띠슈 세븐일레븐. 코스터드 크림, 계란빵 맛이다. 계란빵인데 계란 비빔맛을 뺀 계란빵. 이름을 왜 모찌라고 붙였지? 저조 모찌 느낌이었는데? 요거 쿤나 코코넛 칩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어? 이거 한 봉지를 사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패키. 쿤나 코코넛 칩. 코코넛 칩은 솔직히 그냥 코코넛 칩 맛이긴 한데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먹던 코코넛 칩보다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조금 덜 건조된 코코넛 칩 같은 느낌? 그리고 얘는 쿤나 코코넛 칩 롤. 와 얘네는 진짜 언니 과제 포장이라는 게 없다. 과자들 포장에 성의가 없다. 성의가. 그냥 하나 뭉탱이가 다 과자예요. 음 커피 맛이 의미하게 나. 약간 프림 같은 맛이. 그리고 코코넛 향이 나고 겉에는 바삭바삭한 얇은 웨이퍼. 음 맛있다 이건. 그리고 요게 맛있어 보여서 요것도 샀거든요. 얘는 쿤나 코코넛 롤 두리한 맛. 두리한 맛은 진짜 그냥 모험이에요. 모험. 얘는 제가 좋아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 먹어봐. 냄새만 맡아볼래. 아.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 두려워. 덤벌했잖아. 음. 이거. 음. 일본에서만 살 수 있다는. 일본이래. 방콕에서만 살 수 있다는 포키 망고랑 포키 바나나도 까볼게요. 이게 바나나. 바나나 냄새난다. 빙글의 바나나 우이 냄새. 빼빼로 막대기를 오븐에 한 번 구워서 바나나 우이에 담갔다 빼면. 진짜 바나나 맛이라 할 말이 없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 그냥 과일 맛이 나요. 과일은. 그리고 얘는? 망고. 망고가 조금 더 색깔이 밝다. 응. 망고 맛이 나. 너가 씹을 때 여기서 망고 향이 나. 망고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망고 빙수 이런 데 올라간 아이스망고가 아니라 여기 망고 맛이 나. 이 건망고도 우리나라에서lapping 어떤 건망고랑 달린 여기 망고 맛이 났거든요. 망고 맛이에요. 응. 그리고 얘가 요거트. 아히 으흐하핳하 이 껍째를 보고 제가 스푼은 인데 코코넛 껍질도 알고 코코넛만 요거트인지 알고 샀어요. 토스트가 최고다. 음 그냥 요거트 맛인데? 특별히 엄청나게 맛있지 않아 그냥 요거트 같아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그냥 요거트 같아요 아 패션후르치 타먹어야겠다 여기다가 이거 첫날에 구며마켓에서 산 패션후르치인데 거의 원액만큼 씨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뷔페에서 먹던 그 패션후르치랑 맛이 달라요 그 패션후르치는 약간 식이 많았는데 여기 거는 달콤고소함과 그 열대과일 같은 맛도 다 나요 진짜 저희 막 밤마다 사이다에 사먹고 두 병 사가지고 사이다에 타먹고 물에 타먹고 그랬거든요 이제 요거트 우리나라 패션후르치보다 신맛이 덜하고 단맛이랑 고소한 맛이 강해요 맛있어 토스트가 진짜 제일 맛있어요 맛도 되게 여러가지였는데 여러 개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1위가 토스트 무조건 토스트 연어 샐러드.. 아니 연어 튜넛 맛이 제일 맛있었어 그리고 2위가 이거예요 쿤나 코코넛 롤 그냥 코코넛 즙보다 롤이 확실히 맛있어요 사실 길에서 사먹는 망고나 과일 같은 게 진짜 맛있으니까 그런 것도 드셔보시길 추천할게요 여기서 안녕 옥수수 젤리 이거 진짜 유명하거든요 옥수수 젤리가 제일 유명한데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껍질 있는 거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안쪽 맛에서 더 우유 맛이랑 옥수수 맛이 진한 맛이에요 거기다가 식감은 부드러운 캬라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로 엄청 아께라 타로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생긴 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맛들이 되게 사실적이거든요 진짜 타로 맛이고 진짜 옥수수 맛? 수박 맛도 있는데 수박 맛은 진짜 수박 맛 김과자 다 부서졌어요 김과자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완전 딱 맥주완지예요 요런 식으로 롤로 된 게 있고 빅시트라고 해서 그냥 김처럼 된 게 있는데 먹었죠 뜯어진 거? 롤로 된 게 더 맛있어요 더 빠작 빠작하고 김을 뭉쳐가지고 약간 피어서? 과자? 모르겠어 막 근데 맛이 되게 세요 이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이맛밖에 안 나요 제가 웬만하면 맵단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얘 매워요 나 잘 모르겠어 downturn itez 돼개 자극적인 김맛이에요 얘는 쿤나 빼빼로 얘는 쿤나 크리스피 코코넛 초콜렛 초코를 못 해 쿤나에서 다른 과일이랑 망고도 있었는데 그 다른 과일 중에서 용과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진짜 추천하는 건 옥수수 젤리랑 타로 젤리 그리고 쿤나 코코넛 김과자 요렇게는 꼭 사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편의점 샌드위치는 진짜 꼭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